킥을 구독버튼을 눌러줘 비상상황이야!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자! 모로라 사원을 부숴버리겠어! 사람들이 위험해! 압당톱이 가만두지 않겠다! 버튼을 눌러서 변신을 시작해보자 아이언 포로로 변신 완료!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줘 아이언 포로로 변신 완료! 아이언 포로로 변신 완료! 아이언 포로로 변신 완료!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악당들이 피해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그리고 으하하하하하 이얍 으하하하 이얍 이얍 드디어 꼼꼼기에 도착했어! 으악! 으악! 악당 포비를 물리쳐 뽀로로 타워를 보호하자! 으하하하!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으아아아악! 성가시든 뽀로로!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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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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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줘서 고마워, 아윤 뽀로로! 뭘 이정도야! 커튼을 걷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알람시계를 눌러주세요. 이불을 걷어주세요. 친구를 간지럼 펴주세요. 커튼을 걷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알람시계를 눌러주세요. 이불을 걷어주세요. 친구를 간지럼 펴주세요. 커튼을 걷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알람시계를 눌러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이불을 걷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친구를 간지럼 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친구를 간지럼 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커튼을 걷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알람시계를 눌러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이불을 걷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친구를 간지럼 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잘졌다. 커튼을 걷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알람시계를 눌러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이불을 걷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친구를 간지럼 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안지열주세요. 친구를 간지럼 펴주세요 커튼을 걷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알람시계를 눌러주세요 이불을 걷어주세요 친구를 간지럼 펴주세요 잘 잤다 일직 일어난 친구들이 신나게 놀러가네요 우리도 함께 즐거운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칫솔에 치약을 짜주세요 왼쪽 오른쪽 칫솔질을 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칫솔에 치약을 짜주세요 칫솔에 치약을 짜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칫솔에 치약을 짜주세요 왼쪽 오른쪽 칫솔질을 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그럼! 칫솔에 치약을 짜주세요 왼쪽 오른쪽 칫솔질을 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칫솔에 치약을 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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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칫솔에 치약을 짜주세요 왼쪽 오른쪽 칫솔질을 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야호! 칫솔에 치약을 짜주세요 왼쪽 오른쪽 칫솔질을 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칫솔에 치약을 짜주세요 왼쪽 오른쪽 칫솔질을 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양치질을 열심히 해야 이가 튼튼해진답니다 왼쪽 오른쪽 칫솔질을 해주세요 왼쪽 오른쪽 칫솔질을 해주세요